고양이가 꾹꾹이, 쭙쭙이를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양이의 특이한 습성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꾹꾹이, 쭙쭙이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이가 꾹꾹이, 쭙쭙이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편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양이는 피부나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몸을 풀어주고 긴장을 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꾹꾹이, 쭙쭙이는 고양이의 근육을 마사지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고양이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꾹꾹이, 쭙쭙이를 하는 이유는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꾹꾹이, 쭙쭙이를 통해 집사나 다른 동물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양이의 감정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꾹꾹이, 쭙쭙이를 하는 이유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꾹꾹이, 쭙쭙이는 고양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동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스트레스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자기알락 행동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꾹꾹이, 쭙쭙이는 고양이의 성장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꾹꾹이, 쭙쭙이를 통해 고양이는 근육을 자극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체조 운동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꾹꾹이, 쭙쭙이를 하는 이유는 단순한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꾹꾹이, 쭙쭙이를 통해 자신의 몸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하는 동작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이가 꾹꾹이, 쭙쭙이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양이의 꾹꾹이, 쭙쭙이는 다양한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고양이의 특이한 습성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고양이의 본능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꾹꾹이, 쭙쭙이를 보면서 그들의 행복과 편안함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